석영원의 석점은 빗나갔고, 다시 한 번 더. 8초, 7초, 2량 다가옵니다. 다가옵니다. 코너 빠졌습니다. 석점. 빗나갔어요. 코너 빠졌습니다. 석점. 빗나갔어요. 또 한 번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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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옵니다. 다가옵니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림 통과했다면 녹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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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늦게 썼어요. 확실히 늦게 썼어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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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맞아? 맞아? 들어와 갔어? 100분이 왔어. 100분이 왔어. 오! 대박! 들어와서 0점. 0점이야? 0점. 늦게 썼어. 늦게 썼어. 진짜로? 늦게 썼는데? 야, 근데 그게 드라마 씨. 승부사네. 근데 솔직히 안에서의 느낌은 쏘고, 쏘고 올렸어요. 안에서의 느낌은. 아니야, 이거. 아니겠지. 인정했어? 연장 가면은 맨으로 오겠을까요? 몰라. 안 됐어. 안 됐어. 비디오 판독 뭐야, 뭐야, 뭐야. 비디오 판독을 위해서 심판이 카메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지금... 잠시만. 0 걸려있지? 다시 조금만 더 빼주세요. 여기 처음에 0이 됐을 때 딱 멈춰주시면 돼요. 공이 손에서 떠나는 시점에 골대 위에 있는 시계가 0을 가리켰느냐 그렇죠. 혹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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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득점이 인정이... 녹화응! 녹화응! 득점이 인정이 안 됩니다! 벤스덤 타이버스가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듭니다. 호랑이가 발톱을 뚫어냈습니다. 걸어 빠졌습니다. 3점. 빗나왔어요. 또 한 번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덜띕니다. 자, 누구의 땀방울도 그 무게가 더하거나 덜하지 않았고. 누구의 땀방울도 그 투명도가 더 짙거나 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진정성으로 임했던 진짜 농구. 오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줍니다. 핸섬 타이거스는 이렇게 리그전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승리 맛을 보았습니다. 자, 이 승리를 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주 좋았거든요. 이 이후의 리그전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공기점이 바로 오늘 경기가 될 것이다. 아마도 핸섬 타이거스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 경기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겼어요. 드디어. 아니 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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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seinem건 아니 Pele halves.